! 오늘 준혁이 형이 잘할 거래요, 진검 받았어요. 기대도 못 드네. 지금 날씨 너무 춥고요, 위험한 것 같아요. 조심하세요. 베테랑이라서 잘 찍어주실 것 같아서 가만히 있어요, 저는. 다 찍었습니다, 이제.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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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, 3, 2, 1 크리스마스에 홈 경기는 아니지만 어휘 경기에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때 후니카드 많은 응원 바랍니다 화이팅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해겐 아프리카 TV 전파 중계로 봐주세요 아프리카 TV 중계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